자 우리 아크팩토리님 준비한거 보여주시죠 형은 어디서 근무하셨나요? 뭐요? 공익 어디서 근무하셨어요? 니가 왜 사회를 봐 빨리 빨리 준비한 옷이나 보여줘 이 옷을 입고 출근을 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익 컨셉이야? 보여주세요 지금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저기요 어 아 아 아 아 공익 근무요원 복작単이라는 forget 최대한 비슷하게 거의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여기 들어가시면 안돼요 아 이거 예 어 요거 요거 좋다 어 요거 좋다 어 이게 지금 컨셉은 제대로 준비하셨는데 오늘이 이제 인기투표가 아니라 운명투표다보니까 어 최대 2라운드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어 오늘 준비한거 중에 제일 터졌는데요 예 어 슈퍼패스 쓰고싶다 야 슈퍼패스 쓰고싶은데 어 근데 야 다음 준비한 옷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아 그것뿐입니까? 야 슈퍼패스 어 합격 어 내 맘대로야 합격해 슈퍼패스 어 뭐 어쨌든 다음부터는 운명이에요 어 진짜 이렇게 빵 이제 제대로 이렇게 거..